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금요일 제시엠 모닝뉴스입니다 정부가 올해 들어 경직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여러 규제를 풀었지만 분양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손해를 보면서 사업을 접는 건설사가 있는가 하면 건설사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까 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의 한 신축 아파트 예정 부지입니다 지난해 12월 관할구청에 착공계를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실착공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2월로 계획됐었던 분양 일정도 잠정 연기됐습니다 업계에서는 공사를 진행해도 시공사가 원하는 분양가에 분양을 할 수 없다 보니 섣불리 착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울산이 분양 시장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분양하는 것들마다 분양 창패를 하고 있어서 분양이라는 게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분위기를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분양 시점을 알지 못하면서 속이 타는 건 건설사에 대출해준 금융사들입니다 금융사들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요 금융사들이 포함된 PF 대주단이 해당 건설사에 빌려준 돈은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면서 대출금 횟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5월 울산 지역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전국에서 강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분양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심지어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신축 아파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내 대형 건설사인 대우건설은 고금리와 미분양 등을 우려해 울산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시공권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분양 시장 침체가 길어질수록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 지역 일부 시민사회 노동단체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투기를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를 해상에 투기할 경우 상당수의 국민들이 수산물 설치를 줄이겠다는 여론조사가 있다며 어민과 수산물을 취급하는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여플랑쿠톤부터 상위 포식자인 고래까지 먹이사슬 전반에 걸쳐 방사성 물질 농축도가 높아지면서 먹거리 안전이 무너지게 된다며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모든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동구의회가 어제 열린 2차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에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동구의회는 오염수가 해양 방류되면 범세계적으로 해양 생태계가 교란될 것이라며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를 철회하고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에도 방사능 오염수 영향권에 있는 주변국의 안전을 위해 일본 정부와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한체육회와 울산시체육회가 지역체육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어제 울산에서 시구군 체육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순회 간담회를 열고 지역체육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방체육회 시설 무상사용 법률 개정과 지원 의무화 조례 개정 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습니다 현재 대한체육회에서는 매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지역체육회를 순회를 합니다 특히 올해는 여성과 노인, 우리 사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지역에서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망 후 화장률 증가로 봉안당 수요가 늘면서 봉안시설 부족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울산연구원 이재호 박사는 울산에서 사망 이후 화장률에 2021년을 기준으로 94.6%에 이르고 있고 봉안시설 잔여 수량은 2,600여기밖에 남지 않았다며 내년에 봉안시설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박사는 울산은 5만 7,700여구를 안장할 수 있는 잔디장과 2,700여구를 안장할 수 있는 수목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자연장 시설로 유도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편향된 성인식교육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울산교육계가 시끄럽습니다 편향교육 논란이 학교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움직임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김용환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외부 강사가 1학년 학생들에게 편향된 성인식교육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사 A씨는 수업을 통해 페미니스트가 되라고 말하거나 남자와 여자가 아닌 제3의 성별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A씨가 배부한 수업 참고용 자료에는 남성만 의무 입대 대상이 되어야 한다거나 제3의 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에게도 결혼과 임신, 출산 여부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결정권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보수단체와 교원단체, 정치권에서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이번 편향 교육 논란과 관련해 학교를 상대로 진상조사를 실시했고 감사 여부도 논의 중입니다 울산시의회도 6월 임시회에 해당 학교장을 출석시켜 진위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시의회는 이번 사안이 학교 민주시민 교육 조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례 개정이나 폐지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교조 등 진보 성향 교육 단체는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교육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수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과정과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알아보는 수업을 했는데 그것을 두고서 계속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서 바라보는 시각에는 동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외부 강사의 편향성 교육 논란이 학교 민주시민 교육 조례 폐지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울산시와 SK이노베이션이 공동 개최하는 제15회 울산대공원 장미축제가 오는 24일부터 5일간 울산대공원 장미원에서 펼쳐집니다 올해 장미축제에서는 265종, 300만 송이의 장미꽃을 펼치는 화려한 향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축제 첫날은 불꽃쇼와 드론쇼, 초청가수의 특별공연이 진행되고 각종 전시와 체험공간, 음식트럭과 청년 창업 판매 공간도 마련됩니다 울산 시민들이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수도권 등 타지역 의료기관을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코로나 환자를 제외한 울산 지역의 주소지 외 비대면 진료 비율은 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이용률이 높았던 피부과와 비뇨의학과의 경우 전국 비대면 진료 비율의 절반 이상의 수도권이 차지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울산 지역 영유아를 중심으로 수족구병 등의 원인이 되는 엔테로바이러스 검출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 5개 의료기관을 내원한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9건 가운데 5건이 양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엔테로바이러스는 발열과 입안의 물집과 괴양,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을 일으키는 수족구병 외에도 무균성 수막염과 포진성 구협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손명희 실원이 헌혈 기부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한 현열 권장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조례안에는 임시 헌혈장소 설치를 지원하고 헌혈에 달 지정과 운영, 헌혈자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존 의원은 헌혈자에 대한 예우가 강화돼 헌혈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혈액 수급의 안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는 어제 울산 롯데호텔에서 챗 GPT 시대 초거대 AI 산업 활용 방안과 우리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울산 경제 포럼을 가졌습니다 강사로 나선 이광용 네이버 정책 전략 책임리더는 초거대 AI는 다양한 자연어 처리 기술과 학습된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 이미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고 말하고 각 기업에서도 초거대 AI를 꾸준히 학습하기 위한 초기 투자가 요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편의점의 문은 대부분 유리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문엔 불투명 시트지가 붙어 있어 내부가 잘 보이지 않도록 되어 있죠 이 때문에 범죄 발생률을 높이고 있다며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 불투명 시트지가 이젠 금연 광고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지난해 2월 전남 광양의 한 편의점에서 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근무 중이던 20대 종업원이 찔려 숨졌습니다 밤 시간대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의 구조상 강력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편의점의 문과 벽은 대부분이 안이 잘 보이는 투명 유리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7월 내부에 담배 진열장이 잘 보여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며 이를 막기 위해 유리에 불투명 시트지를 붙이게 했습니다 담배 광고를 가린다며 붙여놓은 이 시트지 때문에 밖에서 안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울산 지역 편의점 내 절도 건수는 지난해만 해도 160여 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불투명 시트지가 오히려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을 높이고 흡연율 감소엔 큰 효과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최근 규제 심판부는 불투명 시트지 대신 금연 광고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부 점주들은 담배를 가리기 위해 금연 광고를 붙이면 어차피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여서 범죄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시트지 대신 부착될 금연 광고의 크기와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아 적용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김나리입니다 상생협력형 조선해양정보통신기술융합 중소포럼연구회가 어제 3D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산업에 직접 접목할 수 있는 과제 연구에 나섰습니다 연구회는 울산시와 정보산업진흥원, 기업 등 38곳이 참여해 9개 분가로 나눠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친환경진흥형 선박, 기본설계와 기자재 검증, 항만융합서비스 기반 연구와 해양이동수단과 관련된 연구에 나섭니다 울산시는 연구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제들의 조선해양산업 분야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울주군은 어제 울산테크노파크와 기술창업생태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어제 협약식에는 이순걸 울주군수와 권수용 울산테크노파크 원장이 참석해 창업 7년 이내 기술창업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기술이나 사업성은 있지만 경영자원의 부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 7년 이내에 초기 기술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전문 컨설팅과 투자유체, 기술개발 등으로 창업 성공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이 영남권 9개 철도 사업에 올해 6,10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가운데 부산 울산 간 동해선의 스크린도어도 올 연말까지 설치될 예정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올해 영남권 사업계의 가운데 울산과 관련된 사업은 부산 울산 복선전철과 울산 포항 복선전철, 울산 신항 인입철도 등이며 전동열차 운행 노선에는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기존선 구조물 철거 등도 올해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O1은 어제 울산 연안해양정화활동지원금 5천만 원을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전달했습니다 지원금은 울산해경구조대와 한국해양구조협회 소속 잠수부 인력 지원과 크레인과 수상 오토바이 등 장비 운용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SO1은 올해부터 울산해경 등과 울산연안의 해양폐기물과 퇴적물 수거작업을 하고 있으며 오는 20일 울주군 강양항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대여섯 차례 실시할 예정입니다 생활불편해결사 척척중구기동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찾아갑니다 기동대는 어제부터 이번 달 말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 등 지역 내 취약계층 40가구를 방문해 형광등 수전교체, 문고리 수리 등을 펼칠 예정입니다 한편 중구청은 올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1월과 3월, 5월, 7월, 10월을 척척 맞춤의 달로 지정하고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